음? 음? 야 이거 A씨.. 이 새끼들 A씨도 안 꽂아놓고 뭐 한 거야 이 새끼들? 아 이 새끼들 좀 케이블 정진 좀 하지 이 새끼들 진짜 더럽겠다 더럽게 아우 더러워 케이블 정리 좀 하지 내려가면 되나? 왜 이렇게 길어 어? 쟨 뭐야? 어디로 가요? 뭐 없는 쪽으로 안 어려워? 아 쟤들 넘어서 쇼컷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? 어.. 종친 애들 먼저 잡아야 돼요? 이거 꼭 베르세르케에서 본 것 같아 시체랑 시체랑 엮인거 맞어 베르세르케에서 본 것 같다 어딨어? 위에 있어? 애들 어딨어? 아 시발 막혔다 어 여깄다 아 뭐야 나 뭐 한거야 쟤는 쪽에서 숨어 있었어? 그만해 그만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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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..아... 이거 어떻게... 뒤잡아줘야죠, 뒤. 피해가지고 뒤잡아야죠. 뭐야 이거... 다 꼈어. 어... 발...발로 막 치는데? 뭐야 이거 보스가. 뭐야 이거 보스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혹시 이상한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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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빛 호수. 뭘로 가야 돼 이제 가면은? 재림광장?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. 이거 괜히 붙잡으면은 네일 패턴 꼬일 것 같아. 잘못하면. 내일 일 때문에. 내일 챌린저 수도 있어서. 다음에 방송 켤 때는 엔딩 볼게요. 오늘 여기까지 하고.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. 두시네 두시. 그런데 내일 일 때문에. 내일 일할 것도 있으니까. 내일 일할 것도 있으니까. 보스 3마리만 잡으면 된다는 얘기지? 그럼 여기서 방정할게요. 그러면 여기서 방정할게요. 그럼 여기서 방정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